네, 안녕하세요. 모디오디오의 와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리뷰어입니다. 라는 제목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일단 전문 리뷰어분들, 저도 사진기자들에 관련해서 20년 동안 전문 리뷰어였고요. 오디오리뷰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공간, 여러분들의 취향,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들 개개인이 최고의 리뷰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유저냐 전문 리뷰어냐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공간, 여러분들의 취향,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는 본인의 스스로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의 기준이나 경험치가 많지 않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렇다는 주관적인 견해임을 밝히고 스스로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어떤 분들 또한 심지어 이제 막 입문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나 빌라의 작은 공간에서 오디오를 생활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그런 경험치가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최고의 리뷰어가 될 수 있다는 조건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락방이었다. 집이 사각형이 아니라 오각형이었다. 이런 약간의 특수성들을 가진 그런 공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어떤 유명 리뷰어보다 스스로가 최고의 리뷰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간에 대한 조건을 좀 많은 분들이 알리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알아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층간소음 같은 거를 겪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넓은 공간에서 대볼륨으로 꽝꽝 칠 수 있는 곳에서 리뷰를 한 내용과 상당히 다르게 느끼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몇 군데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상식적으로는 층간소음이 있는 전제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작은 북세프를 써야 저역이 밑에 집이나 윗집으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소음에 대한 부담이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당연히 일각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전에 과거에 빈티지 앰프나 이런 거 라우드니스 버튼이 있는 거 아시죠? 라우드니스가 낮은 볼륨에서 고역과 저역이 약간 약해지는 경향을 보완해 주는 버튼이에요. 요즘 앰프에는 이 기능이 대체로 좀 없다 보니까 중고역이 위주로 잘 나오는 북세프를 쓰시게 되면 낮은 볼륨으로 듣고 있을 때 좀 허한 마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볼륨에 대한 갈증을 굉장히 크게 느낄 수 있는 게 또 작은 북세프거든요. 소음에 대한 전달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래서 볼륨을 조금 더 올리게 되고 더 올리게 되고 하다 보면 또 한번 벨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케이스에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중대 연기로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클로저 최적 자체가 크고 우퍼에 유닛에 인치수가 많거나 다발이거나 이렇게 가게 되면 저역이 좀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낮은 볼륨에서도 좀 갈증을 상대적으로 좀 덜 느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볼륨을 많이 안 올려도 되고 비슷한 데시벨인데 결국에는 저역이 그러면 낮은 볼륨에서 저역이 밑에 집과 위에 집에 신경이 쓰일 만한 볼륨 새벽 시간대 듣는 정도의 볼륨과 같은 작은 볼륨에서 저역이 조금 나온다는 정도로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상황마다 다르지만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작은 북세프로 볼륨을 살짝 더 줘서 들을 때와 그 중대 연기로 볼륨이 살짝 낮은 때 거의 비슷한 데시벨이지만 큰 차이가 안 나는 정도에서는 이 정도는 거기 상관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사용하는 분의 개인의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차이는 제법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게 더 득이 될지는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경험이야말로 그러니까 리뷰를 이렇게 즐겨 보시는 분들도 간접 경험을 통해서 혹은 이 제품을 나름대로 비싸고 그런 제품들을 구입할 때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유추해 보고 또 구입이 아니더라도 그냥 보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보는 거지만 과거의 리뷰에는 사진 한 두 정도 기회에서 글만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비청 영상도 있고 화면도 움직이면서 스피커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마치 사용을 해보지 않았는데도 사용을 해본 것 같은 그런 간접 경험에 대한 체험 능력이 과거보다 상상이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왠지 나는 저 제품을 아는 것 같아 하고서 구입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의외로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불필요함을 피하는 데에는 최적이지만 나에게 잘 맞는 기종을 의외로 놓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서든 직접 경험 거기에서 설령 실패가 있더라도 한 번만에 완벽한 걸 찾겠다라는 그런 높은 기준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아 저거는 왠지 나랑 잘 맞을 것 같은데 과연 잘 맞을까? 한 번 도전해보자 시도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둘씩 무리해서 구입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황이 될 때 기회가 됐는데도 이거지거 하다 보면 그냥 또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한 번 정도 너무 멀지 않은 곳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번씩 경험해서 나아가다 보면 어떠한 리뷰어보다 자신의 판단이 조금 더 정확하고 그렇지만 또 사람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게 변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가졌던 생각이 지금의 좀 달라지기도 하고 아예 손바닥 뒤지듯이 뒤집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그 뒤집어졌던 게 또 시가지자면 다시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절대의 정답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흘러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 흘러가는 과정이라는 여정을 즐기는 것이 오디오인 것이고 그 속에서 아마 오디오에 심취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음악을 즐기는 것이고 또 기기의 완성도나 또 디자인적인 심미적인 부분까지를 즐기는 것이 오디오 취미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서도 여러분만의 경험치와 판단으로 저의 리뷰조차도 대략적인 이런 참고의 부분으로 활용하셔서 즐거운 오디오 생활을 꾸준히 영위해 나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내용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최고의 리뷰어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랫동안 리뷰를 해왔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도 많이 하시고 다른 분들도 더 많이 하시면 유튜브 오디오 유튜브도 몇 분 계시지만 여러분 또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유튜브는 조금 나름의 정성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어도 오디오 카페, 오디오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데에서 꾸준하게 활동을 해주시면 그것들이 다 모여서 모여서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제가 유튜브로 하는 것 중에 장단점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조금 더 공고히 조금 더 잘 정돈해서 제가 다 저에게 하는 얘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의외로 힘들지만 꾸준히 해나갈 수 있다고 하면 꽤나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리뷰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